난 15년 동안 기억을 잃었어. 내가 오영이라는 것도 여기 온 날 처음 기억난 거고. 네가 어떤 사람이었어도 난 널 사랑했을 거야. 제보를 받았어요. 제 아버지 살해 사건과 관계 있는 사람이라고. 저 표지에는 대한민국 국민의 자격으로 대선에 출마하려고 합니다. 오해든 진실이든 다신 나한테 들키지마. 다 장동진 그 새끼 잘못이야. 내 걸 다 가져갔다고. 낫동이고. 나 이렇게 만든 놈 누군지 반드시 찾아낼 거야.